Q 1. 여자친구 동 incent Q 1. 여자친구 동 SIM Q 1. represented by Gavis Q 2. 여자친구 동chat Q 2. 여자친구 동 French Q 4. 여자친구 동 pog squ 57 Q 4. 여자친구 동아 저에게 호마돌의 힌트였습니다. 저의 힌트입니다. 막아서 창민이 형이라고 합니다. 팔만 두꺼워가지고 호마돌은 머리에다가 팔만 이렇게 달려줘요. 나도 지금 상상에서 창민이 형 얼굴에 이 창민이 형 팔만 이렇게 된 거 딱 쓰겠네. 그래서 호마돌이라는 거 아니야? 머리 형 짤박혀요. 누군가 그거 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얼굴이랑 팔만 붙어있는 거. 하하하하 찍지 마라. 어따 무서워라. 사람 죽이려고 한다. 다행입니다. 어디 혹시 생세용 형이 있어? 아! 야! 이거 안 떼야 되냐고. 떼야지. 아 이것이 또 그렇구나. something about him. 사이사리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이사리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거기 말고요. 사이사리 말고요. 사이사리 말고요. 아! 아! 아니야!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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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아! 나 그 정도 안 했어. 너가 아무리 쳐보라 USA 아 피부! 돌하자 아이고 어 렉스입니다. 엑셉을 타요. 에스완스 오 세 켠 데이 사츄 스포일 뭐든 이겨 낼 수 있어. 먹고 와. 알았어 잘하고 와. 고기 잘 먹어. 정의 잘했어 잘했어. 린이의 현진이의 희생의 박수. Whatever you want 가 질질을 깨고 여긴 알지도록 I wanna stay burning some metal 가 은혜 속에 푸른 분명이 나를 비춰 설레기는 걸 여전히 날 루깨는 걸 항상 편지를 받을 때만 느끼는 건데 이렇게 무대 끝나고, 회사 끝나고 항상 편지를 챙겨서 읽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팬분들께서 하루에 평균 대충 10장 받는다고 저는 그러면 이 편지 쓰는데 10분이 쓴 시간을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되게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편지 맨날 써주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 이걸 보고 있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너무 고마워요. 저도 이렇게 글로 여러분들께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론 지금도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첫 번째 글자 양쪽sten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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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음? 아 형 나 아빠? 양쪽 감사합니다. 끄 د. erso 감사합니다 끄 위우우우우우우 america 뿅 기역이 미음 시어 음 미음 미음 이 니음 김샌비진, 김샌비! 김샘이! 영어로 쓴 미! 너 다 있었나? I am. 내 이름은 I am. 작정명 I am. 작정명 I am. 내 이름은 I am. 내 이름으로 소개한 양정이. 내 이름은 목표를 못 찾겠다. 목표를 못 찾겠다. 다음 컴백 때 어떤 거였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스테이에게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스테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 같아요. 괜히 이번에 좀 신속하려고 하겠어요. 그건 알죠. 하지 마 마지 않겠어요. 이건 다 검은색. 검은색. 말이야? 일단 미니 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염색합니다. 미니 한대요. 옆에는 국가캠의 게스트 I am 씨가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카메라를 봐주지 않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된대요. 그렇다면 이 줌을 통해서 귀여운 모습을. 제가 아까 I am 씨의 자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아주 귀여운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사실 이게 저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인. 나님과 이별에 있을게요. 완전히 저펌입니다. 완전히 저펌입니다. 짠. 등장. 이 날은 먹는 게 뭐가 좋다. 양중 씨에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하시고. 뭘 봐요! 보지 마요! 보지 말라고 저리 가! 보지 마! 제가 먼저 저를 쳐다봐요. 결혼해주세요 이런 눈빛을 잡고 가냅니다. 손님이 먼저 들어갔지. 변했어. 저희가 이제 팬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현이 운동하네? 왜? 그렇게 찍지 말라고. 이거 번지 끄면 안 돼요? 야! 야! 야가 아니야! 야가 아니야! 이거 실수야! 아니! 실수가 웃겨. 아 진짜 귀찮아. 귀찮아 저희가. 어디 와? 그래 잘가.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아. 또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그렇게 쳐다보지 마자고. 몇 번에 말해. 에이! 사는 못했냐고. 아 왜 또 뛰죠? 사는 못했냐? 진짜 이 형은 인터뷰 안 할 거야. 진짜 이 형은 인터뷰 안 할 거야. 기억해. 우리 처음 만난 날. 수줍던 미소와. 쏟아지던 햇살을. Never say goodbye. 너와 난 하나니까. 같은 품속을. 함께 거닐 테니까. 이니 Channel gratuit. 무슨같이 crucifix 말한 게 없어. uch you. 나중에 그 sự 다 Hawking 한 way. Natur. regularity play. 제가 stop right. writes me again. Greta's a nutrition daher. 정확하게 본 적은 아님 Something I've heard? 너의이 curiousität.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색해져 너와 있을 때 별 찾으러 떠나 뭘 모르고 fly tonight 우주로 가자 like a master night 달라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두 눈앞에서 펼쳐지는 fantasy 그저 계속 만들어가 새롭게 Because we're one of a kind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our own game 시작부터 다 우리 거 언제라도 우리 함께 숨이 지내줄게 어디라도 잠시 길을 잃어 쉬고 싶을 때 My universe 다 빽든 말든 난 너와 나의 작은 세상 스쳐가는 순간 속을 뛰어낼게 나의 작은 세상 그 사이에 이제 나 왜 이럴까 넌 때문에 그런 걸까 나의 우수를 밝혀줘 My universe 어쩌면 너를 향해 저 작은 눈까지 살짝 뒤쳐줘 My universe 인사랍 여기를 바랍니다 이럴 occurs 저의 공개 매일 하루에 사이 한참 여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바랍니다 예 저의 공개 요약 링링 여기 여기를 바랍